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 켈리 클락슨 쇼에 첫 출연하여 글로벌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트와이스는 지난 27일 미국 시간 기준 오후 2시에 방송된 미국 NBC의 켈리 클락슨 쇼에서 프라이 포르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월드와이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켈리 클락슨 쇼는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켈리 클락슨이 진행하는 인기 토크쇼로 닉 조나스, 두아리파, 존 레전드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했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켈리 클락슨은 트와이스는 2015년 데뷔한 이래 연속 히트를 기록했고 전세계 사람들은 이들의 안무에 열광한다 라며 이어 올여름 선보일 새로운 음악이 기대된다 라고 그룹의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트와이스는 크라이 포르미 퍼포먼스를 통해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완벽한 춤선을 뽐내며 켈리 팝 대표 걸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크라이 포르미 무대가 하나 더 생겨서 기쁘다, 스타일링 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비주얼도 한층 멋지다, 컴백이 정말 기다려진다 등 열띤 반응과 함께 만족감을 드러내는데요. 켈리 클락슨 초에서 방영된 곡 크라이 포르미는 지난해 12월 6일 2020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에서 최초 공개된 뒤 뜨거운 호응을 이끌며 같은 날 18일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씨와 인기 싱어송라이터 헤이즈가 작사를 맡아 양극 간의 감정이 공존하는 순간을 노랫말로 담았는데요. 포부스는 크라이 포르미에 대해 전설적인 프로듀서 박진영과 유명 록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 라이언 테더 등 세계적인 작가진이 의기투합한 곡으로 수탄 1위를 거머쥔 트와이스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견고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혀 이목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라이 포미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 20개 지역 아이튠즈 송차트 1위에 올랐고 1월 2일자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정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와이스는 해외 TV쇼 출연을 비롯하여 국내외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주최한 타임백 톡스에서 경규 2집 아이즈와이드 오픈의 수록곡 디펜드 온 유 를 가창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는 5월 12일에는 일본의 새 싱글 쿠라쿠라를 발매하고 현지 인기몰이를 이어갈 예정이며 6월에는 국내 새 앨범 발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케이팝 퀸의 컴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이 여기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나연의 브이로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7일 트와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나연즈 투아로그 with 시크릿 프렌드 라는 제목의 새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나연은 마니또를 하셨냐 제가 작년부터 하고 싶었던 마니또라서 기대가 된다 라며 제 미션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저는 이미 마니또 첫날에 마니또에게 줄 선물을 결정했다 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날 나연은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다짐해서 저녁을 뭘 먹을지 고민 중이다.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안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반나절 차이다 라며 오늘 아침에는 스케줄 가기 전 시리얼이랑 우유 먹었고 촬영하면서 빵 같은 거랑 도시락도 좀 먹었다 라고 하루 일상을 얘기했습니다. 이어 나연의 방에 모모가 등장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니또에 대해 공유한 뒤 동맹을 맺었습니다. 모모와 동맹을 맺은 뒤 나연은 자신의 방을 일부 공개해주며 마니또에게 편지를 쓸 편지지를 고르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편지지가 없던 나연은 다음날 모친구와 함께 이동해 선물과 편지지를 구매했고 직접 선물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제 마니또가 갖고 싶다고 한 선물이다 라며 마니또 이름을 검색해서 마니또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보고 따끈한 신상으로 샀다 라며 직접 구매한 포장지를 이용해 선물을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펜앤스타에서 다연의 생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주관 랭킹 사이트 펜앤스타가 지난 9일 다연을 위해 깜짝 서포트 이벤트를 오픈했는데요. 다연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여러 장소에서 게시되는 글로벌 펜심 프로젝트입니다. 다연의 생일 이벤트는 펜앤스타 한국 중국 일본 영문 베트남 서비스 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국내외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하는데요. 이벤트 참여는 펜앤스타 홈페이지 내 에즈다트 코너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다연 생일 서포트에는 서울 지하철역 전광판을 비롯하여 잠실 대형 디지털 전광판 홍대 엠스크린 명동 미디어 파자드 서울버스 광고 일본 전광판 등 초특급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모가 도발적인 매력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7일 오후 트와이스 공시 SNS에는 사진 여러 장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모모의 초근접 셀카가 담겨 있었는데요. 힘에 커슬한 모모는 새침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 모모는 화보 촬영 현장에서 시원한 각선미를 자랑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불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